으흠 흐흠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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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계다른 래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봐도 래퍼들의 래퍼 그거금 핵뿌로 갯범 멋진 갯범으로 마치 템프로 됐어 보인 깝본 짜인 내본 텐션으로 오해 야지찔으로 난이 깨면서 와크로벨 내 랩들을 접은 내 감으로 해 돈부러 웅쩍을 텐 날아 바라보는 래퍼들은 말하다고 진짜 개조 때 존대하는 송 그 밖에 내가 주는 트위스트 슬기 폐지 끼운 탓에 쟤네 챙겨야돼 뿜밀 이리 밥 사는 곳이 아니야 거기 발라드 래퍼 난 여기를 진짜로 뱉을 테니 넌 발라드 했죠 쟤네는 얼굴이 벗겼고 돈 벌어 존댄 건 나였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래 음악 창을 바꾸면 그게 더 멋있어 보일까 야간 컴바이 요 스피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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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던대로 벅 죽게 저에게 핑신병신병신병신 쟤들 것들에만 투자 날 깎으려는 애들이 난 장애인 선생님 마음으로 봐 멋있는 조각할 공심은 좋다 난 했던 대로 해줄 탓어 리듬 타지 그래 비비바를 안해 뭐가 내게 말을 건다 요즘 사이 큰 돈 벌어 야야 이 새끼야 화장하는 남자 쪽파리 뭐 뭐 랩퍼했냐 TV 나가려면 파우더 찍어 발라야지 좀이라도 입부장하게 찢어 담아야지 요즘 사이 큰 돈 벌어 야야 이 새끼야 화장하는 남자 쪽파리 뭐 뭐 랩퍼했냐 TV 나가려면 파우더 찍어 발라야지 그냥 나 총까봅 나 니네 찍어 오늘의 일은 너 그리고 오늘은 아닌데 대체 왜 내가 더 부러워해 터로 돈 벌이 어떻게 더 벌릴 생각에 주가 될 랩 또는 부업이네 내 올해는 멋지게 만들어 멋지게 팔아 빛까지 포기나 내 고개는 정신잖아 전부 될 게임으로 너의 부정패 어려버릴 갈 시간이 없나지 어디까지가 낸 역량이 깨지 내 앞엔 상승공선을 네 엄마 태궈보다 위에서 더 폭득이네 네 엽번에 흘러간 중산 내 멘탈을 가져와 돌려 저글링해 네 형제는 전부 다 때린 과실을 해봐 나 폭파 충분히 내 아론이 렉트 감성 같은 건 안파로 원해나 파멸 나의 바보로 왔던 애들은 제발 펩스는 그게 또 반죽 내 밥을 위한 창피에 꺼뜨려 뒤에 번다고 찍혀 내 발언 난 내가 다 발조를 덧대로 내려올린 랩점을 알아 내 핏 땀을 얻은 자리 더 이상 물을 말해도 내가 떨어질 게 아니라 이누스 도로 바라보는 래퍼들은 버릇처럼 우글대로 팔아먹는 볼받을 가지 내가 뭔지 알아 추구하는 불이 된 게 뭐라 하면 될까 그냥 바라보는 게 변하는 랩가 그리 비비바를 난 내 표가 내게 말은 겁나 요즘 싸이 큰 돈 벌어 야야 이 새끼야 화장하는 남자 쪽판이 뭐 뭐래퍼 했냐 티비 나가라면 파우더 찍어 발라야지 좀이라도 이쁘지 않게 찍어 담아야지 요즘 싸이 큰 돈 벌어 야야 이 새끼야 화장하는 남자 쪽판이 뭐 뭐래퍼 했냐 티비 나가라면 파우더 찍어 발라야지 그냥 나 죽다고 난 니네 찍어 담아야지 웬설 예술 난 몰라 이 세계에서 만약 상한 나무실을 주운다면 나 됐어 네가 말한 오션은 최고하니 최선 박을 맞축 날게 여러 귓구멍을 하겠어 웬설 예술 난 몰라 이 세계에서 만약 상한 나무실을 준다면 나 됐어 래퍼, DJ, 댄서, 뭐 탤런 두 명이 됐다고 말하는 너에게 말해줄게 요즘 싸이 큰 돈 벌어야만 해 근데 새끼야 나 화장하는 네가 쪽팔여서 랩퍼 했다 를 티비 나가라면 파우더 찍어 발라야지 여자같이 부장하게 찍어 담아야지 요즘 싸이 큰 돈 벌어야만 해 근데 새끼야 나 화장하는 네가 쪽팔여서 랩퍼 했다 를 티비 나가라면 파우더 찍어 발라야지 그냥 나 죽다고 난 니네 찍어 발라야지 누가ла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